얘는 짝수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피의 6 이었습니다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쉬웠죠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소리나던가요 그쵸 l o n e l y 뭐 알파벳은 거의 뭐 땡거 같아요 그쵸 얘는 어떤 소리내던가요 맞든 틀리든 으 으 끝 뭐라고요 이게 여기 앉아야 되구요 제가 이쪽으로 맞든 틀리든 어떤 소리난다 음 들어볼까요 응 오오오오 meinenų 롱리 롱 trimmed 뭐라 알 것탠 롱 Christian 롱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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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tinue 롱리 하네요 롱리 롱리롱 리 뭐라고요 롱리러네요 롱 리롱니 롱리 롱리 하네요 롱리 그러면 första 오우 기억 잘한다. 중에서 뭐 됐을까요? 오우 오우 됐죠.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로우 로우 그 다음에 니은 됐네.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론 론 론 그 다음에 L은 다시 한 번 더 을 이고요. 그 다음에 Y가 내는 소리 선생님 많이 못 가르쳐줬죠? 많이 등장 안 했기 때문에 Y는 I하고 비슷해 그래서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는 I, E 그 다음에 특이한 소리 짤막입니다. 짤막이 뭔지는 나중에 알려 드릴게요. Y는 뭐? I, E 짤막 여기서는 짤막 아 뭐야 이름과 O처럼 보이네 E가 된 거야 네 그럼 요렇게 합쳐서 뭐가 됐다? 리 리 L, Y가 무슨 소리 낸다? 리 그래서 론 리 론 리 론 리 오케이 뭐라구요? 론 리 론 리 오케이 론 리 어떻게 쓰더라? L, O, N, E, L, Y 론 리 론 리 그렇습니까?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P, H, O, N, E 무슨 소리? D, F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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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오우는 내 이름을 불러줘 됐죠? 오우 그럼 여과의 소리? 포우 포우에다가 니은 붙이니까 포운 포운 됐죠 포운 포운 오케이 그래서 포운 어떻게 쓰더라? P H O N E 그렇죠 포운 PH는 F하고 똑같은 훅 소리를 낸다 윈니가 아닌 입술을 스칩니다 오케이 알파벳? S H O N E 그렇죠 S H O N E 무슨 소리 내나요? SHO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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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그래서 SH는 아까 PH는 못해고 SH는 SH 오우가 또 내 이름을 불러줘 했죠? 네 O 그럼 여과의 소리가 SHO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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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받침 니은 붙이니까 다 합쳐서 SHO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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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SHOUN 됐어요 SHO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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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쓰더라? SHO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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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 H O M E H O M E Me ShOUN ression SHOUN Szu SHOUN narrow 소리내면서 공부하는거야 한별아